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2회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문제점 저하고 같이 분석도 하고 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잠시 교재 덮으시고요. 왜냐 풀이하고 해답이 있는 거 보시면 안됩니다. 정말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화면에 나오니까 빈 백지만 하나 놓고 답안을 저와 함께 같이 써보는 시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반드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구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기준의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비상구는 제가 필기할 때부터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령 내용이다 보니 법규에 있는 글자로 외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잘 또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미지,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같이 공부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구는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인 여기에 비상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에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거예요. 이래야 외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가까이 비상구가 있다면 또 별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비상구를 끌고 와서 비상구의 구조를 좀 더 상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3미터 하나만 외우시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반씩 자르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숫자를 외우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반, 사다리씩 통로에도 그런 게 많죠? 60, 절반 잘라서 30, 절반 잘라서 15 이렇게 가듯이 여기도 3미터를 절반 자르십시오.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상구의 높이가 1.5미터가 됩니다. 이 1.5를 다시 또 2로 나누십시오. 반 자르는 거죠. 그러면 0.75미터. 자, 마지막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작업장 내 어느 지점에서든지 출발해서 달려왔을 때 출입구든 비상구든 간에 외부로 밖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치는 다 나왔습니다. 자, 3미터, 1.5미터, 0.75미터, 50미터 끝입니다. 그리고 비상구는 잘 아시다시피 피난 방향으로 가면서 바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안쪽으로 잡아 당겨서 여는 문은 비상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대중이 많은 사람이 도망가겠다고 우르르 몰려오는데 문에 딱 부딪히면요. 잠시 문 좀 열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뒤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밀치고 나갈 수 있는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된다. 그리고 비상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수치와 상관없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있지 않냐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3미터.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비상구의 너비는 그랬습니다. 자, 너비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0.75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비는 0.75미터이고 높이는 1.5미터가 되겠죠.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이런 부분도 사실 과로로 묶어서 그걸 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비상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